안녕하세요. 현실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가을에 입기 정말 좋은 바람막이 함께 살펴볼건데요.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가신비 바람막이 4종 리뷰와 바람막이를 활용한 코디 꿀팁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키의 NRG ISPA HD 자켓입니다. 정가는 나이키 미 공홈 기준 400달러로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저는 한오샵 세일로 2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모델로 알고 있고 한오샵과 엔드클로딩에 세일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원단은 바스락거리는 100% 나일론 원단으로 안감이 들어가 있어 보온성이 꽤 좋고요. 보시다시피 그레이, 화이트, 블루, 블랙 배색에 정말 다양한 디테일이 있는 바람막이에요.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 있고 소매 부분은 짜임이 견고한 오븐 원단이 덧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무거워서 약간 불편하고요. 스우시 로고는 자수로 짱짱하게 되어 있고 수납공간은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사선주머니와 몸판 오른쪽 주머니에 에어팟과 지갑을 수납할 수 있고 또 뒤쪽에 꽤나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소매와 밑단 전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과하게 조이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핏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약간 크롭 오버핏에 가깝고 넉넉한 품으로 오버핏 상의와 매치하기 좋습니다. 코디는 후드를 레이어드한 스트릿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확실히 다른 바람막이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디테일이 있어 유니크하고 편안한 핏의 후드와 조거팬츠, 운동화를 함께 매치해서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바람막이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포드그라피의 테크숏 자켓입니다. 자켓 단품 가격은 63,200원인데 테크 조거팬츠와 셋업으로 합쳐서 7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컬러는 블랙, 그레이, 베이지 세 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그레이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관리가 쉬운 폴리 100% 소재로 겉감은 보시다시피 약간의 요철감이 느껴져 탄탄하고 폴리 소재의 안감이 있어 보온성도 좋습니다. 지퍼는 원웨이로 되어 있으면서 지퍼 뒤쪽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플랩 디테일이 있고 수납공간은 양쪽 사이드 포켓과 가슴 바깥쪽 그리고 안쪽까지 총 3군데로 되어 있어 실용적이에요. 소매와 밑단은 쫀쫀한 밴딩으로 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핏을 연출할 수 있고 소매와 등판의 절개 디테일 가슴 포켓 옆부분의 로고와 등판 아래쪽 과하지 않은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사이즈는 라지를 비팅했고요. 넉넉한 오버핏으로 나와 다양한 이너를 매치할 수 있고 소매 기장과 품이 넉넉해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포인트가 됩니다. 코디는 테크 조거 팬츠와 함께 셋업으로 매치해봤는데요. 무난하고 세련된 그레이 컬러로 꾸안꾸 코디를 만들 수 있고 상의는 오버핏 롱슬리브나 맨투맨을 레이어드하고 신발은 운동화로 매치해서 일상룩, 운동룩으로 스타일리시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코디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후드 집업 자켓입니다. 가격은 57,000원 컬러는 블랙, 그레이 두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블랙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보통 바람막에 많이 쓰이는 나일론이나 폴리 소재가 아닌 워싱면 100% 소재로 착용감이 편안하고 각 잡힌 느낌보다는 흐물흐물한 느낌으로 안감이 따로 없어 가볍게 착용하기 좋아요. 앞부분은 스냅으로 잠글 수 있는 플랩과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주머니는 양쪽에 사선 포켓이 있어 손을 넣기 편합니다. 후드는 적당한 크기로 나와서 과하지 않고 소매 끝부분은 스냅으로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후드와 밑단 모두 괜히 밖으로 나오지 않게 스토퍼로 조절할 수 있어 깔끔합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구요 넉넉한 실루엣의 오버핏으로 다양한 이너와 함께 매치할 수 있어요. 코디는 셔츠와 함께 미니멀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보통 바람막이 하면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 제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 말끔한 디자인으로 미니멀, 캐주얼, 스포티룩 등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넉넉한 핏의 셔츠, 와이드 팬츠와 함께 미니멀 업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바람막이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코어 오버핏 집업 윈드 자켓입니다. 가격은 54,900원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레이 세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그레이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코튼, 나일론, 스파논방에 바스락거리면서도 쫄깃한 소재로 안감이 따로 없어 가볍고 편하게 입기 좋구요 지퍼는 원웨이로 되어있고 주머니는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사선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에요. 소매와 밑단 시보리는 전부 짱짱하고 튼튼하게 잘 나왔고 화이트, 그레이, 아이보리의 톤인톤 배색과 주머니 부분에 가로, 사선으로 볼륨감 있는 봉제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됩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뷰팅했구요 어깨선이 아래로 많이 내려온 오버핏 패턴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코디는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캐주얼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상의는 바람막이의 배색 중 하나인 아이보리 컬러의 티셔츠를 매치해 단정한 포인트를 주었고 바지는 전체적인 연한 톤에 알맞는 연청 데님에 신발도 무채색이 들어간 운동화로 고르면 편안하면서도 포인트를 준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을맞이 바람막이 추천 리뷰와 코디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구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